안녕하세요. 스포츠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입니다. 스포츠시설업의 경우 매출은 거의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이고 현금영수증 매출과 순수 현금 매출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출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매출에 대해서는 기타분 매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과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스포츠시설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치하는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수치한 것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감공제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시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이 많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정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 금액이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부하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매출 공급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PT, PT샵,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에는 연회원권과 6개월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연회원권과 6개월 회원권 등은 과세기간을 걸쳐서 공급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공급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연회원권의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분하여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과소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법상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은 매출 확인입니다. 매출 확인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매출을 누락하여 세법상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세의 유형 변경 시 재고 매입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공제받은 금액을 일반과세자일 때 과세자가 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니 확인하셔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매입처의 세금계산서가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